공연 중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하지 않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라고 부탁드리고 없고 두 번째, 이분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구호하고 외치고 여러 가지 궁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기운공조회에 하나 더 어떤 분에게 제사인지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자드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금자드님 서울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금자드님 안녕히 가세요. KBS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하지 않았다. 회사하지 않았다. 회사하지 않았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